너 나갈래? 내가 갈까? 나와네 나갈게 나갈게 어 진혜성 나온다 진혜성 나와 진혜성 누가 상대할래? 진혜성 진 씨가 나옵니다 진혜성 내가 한 번 나올게 어 자 박지현 나옵니다 오 박지현 진혜성 닥백숙의 진심인 남자야 백숙 이거 혜성이 거야 형 백숙, 백숙이에요 백숙 야 이거 뭐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피드 자 육보로 갑니다 유도와 복싱 대결 장악 음악 주세요 오케이 상체만 아 뭐 불안해 포지껏 불안해 헤이 형 좀 가르치도 몰라 빨라 빨라 스피드 빨라 살살해라 빠르다 진짜 남자야, 남자야 싸움다 스피드, 스피드 이야, 요게 안 터지네요 이야, 엄청난 공격이었습니다 백보 터지는 거였는데 오, 그렇죠? 이렇게 공격으로 가요, 서로 공격, 공격 한번 가봐요 이게 남자야 싸움이 넌 뭔데? 발바닥 끝이 안돼 아, 발을 잘 섰습니다 그렇지, 그렇지 다리 늘려야지, 늘려야지 다리 찢고 다리 찢고 발로 해야 돼, 발로 해야 돼 발로 해야 돼 와, 짧다, 짧다 와, 짧다, 짧다 지현이 자리가 생각보다 길다 와, 이게 진짜 경기다운데요? 지현이 형 자리가 길어요 어, 좋았어 파이팅 파이팅 와, 여기 영상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요 야, 이거 원샷 찍어야 되는데, 지현이 엉덩이 와, 여기 야, 카메라 다 앞에, 뒤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, 고통 없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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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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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! 어어, 무릎무릎! 어, 어, 무릎무릎! 무릎무릎, 무릎무릎! 어, 뭐어? 좋았니? 같이 무릎을 이용하였습니다 성공 와아